이제 밥을 올려줍니다. 밥을 올려줍니다. 밥을 올려줍니다. 밥을 올려줍니다. 된장과 꿀을 섞어 소스를 만들고 터키식 생버터, 카이막과 된장을 접시에 예쁘게 올려주세요. 꿀과 된장을 섞은 소스를 뿌려주면 세 번째, 꿀 된장 소스가 완성됐습니다. 된장이 터키의 향신료와 만나 새롭게 변신한 된장 소스 3종 세트. 이제 완성된 신메뉴와 함께 누리 아저씨의 푸드트럭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. 된장 소스 2종 세트는 오전 9시. 이 식당 소스 2종 세트는 오전 9시. 끝까지 다 먹겠습니다. 이 식당 소스는 오전 9시. 소스 2종 세트는 오전 9시. 고기들도 다 먹었습니다. 뜻밖의 몰려온 손님들로 불판이 고기들도 복잡복잡합니다. 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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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지? 잘 되면은 계속 된장을 보급해야 되나? 아하하하하 음주 할머니 이제 여기가 왔어요. 아마 뭐 먹을 수 있게 되는지 알았죠? 어떤게 먹을 수 있게 하는지 알았죠? 뭐 먹을 수 있게끔은 먹을 수 있게. 같은게 그 다음을 먹으면 더 좋겠다고? adulthood Adam' 또 먹으면 더 좋겠는데 우리는 동생을 봤을 때 거기서 Kuya 소리도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더 좋겠거든요. 우리 한국인들이 전화 통합으로 달려까봐요 사실 사실 그 전화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리고 더 좋겠는데 한국의 맛을 인정한 손님들에게 신 메뉴 소스도 입맛에 잘 맞을까요? 여러분, 밥을 먹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긴장된다. 각자 취향에 맞게 소스를 찍어 먹는 손님들. 정말 맛있다. 소스가 더 맛있게 잘 어울려요. 소스는 없으면 안 될까요? 참기름이 잡았다. 당연히 아프다. 오늘 오늘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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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아프다. 그렇지, 그 매운 맛이 아니니까. 아프다. 어머, 아기도 이 소스가 먹고 싶은가 봐요. 쑥바카로운. 아기에게 주기 전에 엄마가 먼저 맛을 보는데요. 엄마의 입맛에는 합격. 그런데 아기가 먹을 수 있을까요? 아기야, 너도 맛있구나. 아기야, 너도 맛있구나. 아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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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야.